리메이크 앨범을 준비하면서 곡 선정에도 고민이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요. 곡을 선정한 기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일단은 제가 부르고 싶은 곡들과 ANR팀 언니들이 추려준 리스트를 같이 합해서 회의를 해서 리스트를 추리게 되었는데 다행히도 제가 부르고 싶었던 곡들을 선배님들께서 다 허락해주셔서 그래서 순조롭게 이렇게 트랙을 짜는 데는 되게 순조로운 작업이 되었습니다. 1990년에서 2000년대라는 시기를 선정한 배경과 직접 경험해본 그 시절 감성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990년대에서 2000년대라는 시기를 선정한 이유는 리메이크라고 하면 보통 더 예전 노래를 생각하잖아요. 이수만 선생님께서 엄마랑 아이가 같이 공감을 하고 들을 수 있는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2000년대 노래가 딱 그 지점에 있는 노래더라고요. 그래서 2000년대 노래들을 주로 선정을 하게 됐고요. 저는 레트로 감성을 정말 좋아해요. 뭔가 순수하고 담백하고 이런 것들을 저도 담고 싶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번 앨범 활동을 통해서 얻고 싶은 성과나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첫 솔로 앨범을 리메이크 앨범으로 낸다는 것 자체가 되게 드문 일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부담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번 앨범만큼은 제가 확실하게 제 안에 이런 중심을 두고 시작을 했거든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 이름, 제 예명이 조이잖아요. 저는 그 예명 조이에 맞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연예인으로든 그냥 원래 저의 박수영이라는 사람으로든 그래서 그 예명 조이에 밖에 뭔가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고 싶어서 이제 그거를 시작으로 이 앨범도 되게 밝고 희망차고 모두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에너지를 담으려고 노력했고요. 근데 이제 준비를 하면서 제가 그 에너지를 드리려고 했지만 오히려 다른 많은 스탭분들과 같이 작업을 하면서 더 저는 오히려 힘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팬분들께도 응원을 받으면서 또 오히려 제가 힘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것만으로도 저는 서로 간에 이런 감정의 소통이 됐다 생각해서 너무 뿌듯하고 이루고 싶은 성과보다는 뭔가 제가 이런 전화 거품 이런 기쁨을 주는 뭔가 밝은 그런 에너지를 되도록 많은 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 정말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같이 인사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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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